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인자심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도에 루마니아 대통령인 차우 세스크는 공산주의로 무서운 독재 정치를 하였습니다 1970년도에 루마니아 대통령인 차우 세스크는 공산주의로 무서운 독재 정치를 하였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독밥이 섞인 빵조차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우 세스크는 고위관료들은 다이어트하기에 비밀 경찰은 반공상주의 사람들을 무섭게 탄압을 하고 특히 교인들과 목사님을 더 탄압했습니다 그 때 많은 목사님들이 공산 정권에 무릎을 꿇고 협조했었습니다 그러나 협조하지 않는 목사님 가운데 토스케 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도케스 목사님은 1987년에 개혁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공산 정권에 동조했던 전 목사님에 의해 참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는 50명까지 줄어든 교회였습니다 그 전 목사님이 1987년 초에 심장마머로 죽으면서 이 토스케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도케스 목사님은 1987년에 개혁 교회의 단임 목사님은 참전 예배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11주도 많아지고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2년 만에 5초 명으로 늘어나고 도시에는 찬송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점점 위기를 느끼는 공산 정권은 그 교회를 단합하게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비밀 경찰은 어깨에다가 기관총을 메고 수갑을 흔들면서 교회의 정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대 비밀 경찰은 토스케스 목사님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식량 배급표를 중단하였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식량 배급표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전화선도 끊어버렸습니다 교회의 한 장녀님은 비밀 경찰으로부터 단임 목사 타도하는 것을 거부해서 공원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토스케스 목사님은 4명의 개안에 의해서 칼에 얼굴 팔 다리를 찔려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 경찰은 토스케스 목사님을 죽이면 오히려 위대한 순교자로 만날 뿐이라고 여기고 그 후 비밀 경찰은 이 테이큐슈 목사님을 죽는 것은 むしろ偉大な殉教者을作る 것だけだと思이 목사님에게 1989년 12월 15일까지 교회에서 떠나라고 추방 공문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에게 1989년 12월 15일까지 교회에서 출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5일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 토스케스 목사님을 추방하려고 비밀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인간 방패를 형성해서 막아서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른 교회에서도 합력하여 인간 방패를 더욱 두껍게 하고 교인들은 시위대를 형성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자아를 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7일 새벽에 마침내 비밀 경찰들은 인간 방패를 무력으로 뚫고 그러나 12월 17일 그러나 12월 17일 朝方 やがて 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날 밤 공산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교인들에게 총을 발표해서 수백 명이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총을 맞아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전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8일 후인 198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그리고 8일 후에 198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날 마침내 역사적인 성탄절에 이 루마니아 공산 정권은 무너지고 차우세스쿠 대통령은 처형되었습니다 오늘 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화 이 공산화를 물리친 힘은 죽음에도 굴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 들였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져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져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도에게 전합니다 왕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옆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도는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직 죽음을 당하는 법인 나이다 召し出されずに 왕이 왕이 그 자에게 금 귤을 내밀어야 그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름을 받아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벌써 30일입니다 이러한 에스도의 답의 말에 대한 모르드게의 답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유대인 중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네가 만일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아주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암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에 에스도는 분명히 자기가 이 지위에 오기까지 그 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의 말을 자신의 사명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에스도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3일 금식하며 나를 도로하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왕의 교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에스도는 3일 금식을 합니다 참 에스도가 이 3일 금식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까요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래도 왕비인데 왕과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확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국에 나에게 준 이 말씀을 이 사명을 깊이 읽고 이뤄드리라 라고 더욱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뤄라시게 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라시미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에 예수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의 집을 구입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편은 전혀 안 되는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지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계약 잔금이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그 계약 잔금을 오너상 주인 은행에 입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혀 현금이 돈이 없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잔금 입금 그 마감 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간은どんどん流れ 잔금을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締切日이 1주간残っている時でした 그런데 한국 돈으로 2억이나 되는 현금을 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2억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잔금 2,000만 원을 마감 날까지 빌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 마감 날을 연기에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집을 해야 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 날에 입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잔금으로 집은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위약금을 700만 원을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집은 집대로 날아가고 몇 천만 원의 빌리지 않게 되고 몇백만 원의 빌리지 않게 되고 현재 사는 집은 내어줘야 하니까 결국 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住んでいた人体の家は 開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 もう結局道端に出るしかない状況だったのです 완전히 그냥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一言で言いますと 完全に崩壊することでした 눈앞이 깡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中で 神様から解決策が与えられたのです 그것은 집사람이 집사람 사장님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それは妻が勤めていた会社の 社長に行ってお願いして 借りることでした 집사람 사장님 밖에 그러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その社長しかそのような代金を 貸してくれる人がいなかったのです 처음에는 이런 응답이라서 기뻤습니다 最初はこのような答えが 与えられて本当に嬉しかったんです 그런데 문제는 집사람 사장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しかし問題は この社長が普通の人ではない というところでした 정말 마음이 강박하고 항상 호통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本当に心が固くなで もう一つとなる そのような人だったんです また人には絶対お金を 貸さないという人で 社内の中でも とても有名でした 돈 빌려줄 이유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정말 제 아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絶対お金を 貸してくれる人ではない ということは 誰よりも 私の妻が よく知っていたのです なのでその妻は どれほども 心が重くて 負担になり どれほど恐れていた ことでしょうか 私の妻が 人のことで 恐れたり 弱くなる姿は その時初めて見ました 本当に弱々しい姿だったんです さらに 一般社員だった妻が いなり社長のところにいて 現金2000万円を 貸してください ということは 想像すらできない ことでした さらに問題は 社長にそのようなことを 言うことができる チャンスとかも 全くないのでした 言うチャンスがあるとするならば 社長が出勤する 7時半から 8時間 その時間しか ありませんでした この時間を逃してしまうと 社長は 会議に入ってしまうので 話すチャンスが 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す そのような中 やっと その支払い日 締切日 その当日 社長に言うチャンスが来たのです それで それで 今日午前10時まで 現金で ジャン金を 支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社長どうか 助けてください 2000万円を 1000万円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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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金で 貸してくださいと 社長に向かって 単と 直入で 話さなければならない 状況だったのです その時 私は 教会で 断食をしながら 神様に 切に叫んでいました 主よ 助けてください 家を購入することは 神様の 御心ではありませんか では 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助けてください しばらく私は 涙を流しながら しばらく 叫び祈りました その時 当てられた御言葉が 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たら 死にますという 覚悟で 出て行きなさい ということでした そうすれば 社長から 行為を得ることができる という心が 与えられたからです 私は あまりにも 嬉しくて 幸運して すぐに 妻にその旨を伝えました エステルのような 心で 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たら 死にますという思いで 社長に出て行くのよ 聖霊様が 働いてくださると あなたのことを 絶対に どなたりはしないで すぐに受け入れてくれるから だから 恐れないでね 恐れないでね 弱くならないでね 主が御言葉を くださったんだ エステルのような心で 出て行け そのような中で 私は祈りの中で 心に 平安で 満たされました それから しばらく 経ってから 妻から 連絡が来たんです 驚くことに 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 その社長が 怒鳴りながら 恥を欠かせるようなことは なかったというのでした これはどれほど 無礼なことなんでしょうか 朝午前10時まで 支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2000万円を貸してください という人にです そのような中で 怒鳴られることもなく 平安の中で 話すことができた というのでした 結論的には その社長から お金を借りることは できませんでした しかし 私が皆さんに 伝えたい言葉があります 社長から お金を借りることは 神様からの 解決策だったのに なぜ 失敗したんだろうか しかし その理由について 後に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 後に 僕先生から このような言葉が 与えられたんです それは それは 妻の信仰の テストだった ということでした 伝えたいな 奇跡が 起こった 奇跡が 起こりました 1ヶ月と 16日の間 その 借金の 支払い日が 延期される 奇跡が 起こりました これは 父に本当に ありえないことなんです その後に 神様の助けによって 残りの 借金を 支払うことが できました それで 私は その新しい家に 住んでいます 皆さん 私たちが 神様の 御心のために 持つべき 心がある ということです それは 神様の 御心が なされることを 本当に 願っているか ということです 本当に 心から そのことを 願っているのか その神様の 御心のために 自分の 命を 覚悟できるか ということです 皆さん 神様の 御心は 必ず 成し遂げられなければ ならないことなんです アブラハムに アブラハムに とって イサクは 自分の命のような 愛する 息子でした アブラハムに 神様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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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つの 神様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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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御心のために 神様の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밑에 있는 땅을 밟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주어진 말씀, 미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 들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크게 믿는 마음과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명같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옥께는 우리가 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 NES 그치 이것 음 Vaccine 전방 Av Teen 지ern